성우 이거 20달러 25,000원 드럽게 비싸 하지만 살 수 있으면 사야지 나중에 맥크리 로드 오브 랩 돌아왔을 거고 자리아도 실드 돌아올게 됐는데 메이 쉬프트 빠졌고 벽도 빠졌고 망령아 빠졌고 메이 개피고 메이 다운이고 리퍼야 죽어라 피 10 주먹방 어 뭐야 왜 안 맞아 아 진짜 핑 주먹 맞는 거리인데 안 맞았어 주먹 와 본습에서 당연히 맞는 거리였는데 핑 때문에 안 맞는 걸로 판정 들어갔어 아 악 야 얘 처음부터 하면 됐어 아 그러니까 자기 본섭 정보는 있는 상태로 어이구 죽는다 P50 오 피 찬다 피 찬다 피트에 몸을 맡겨 먹힌다 먹힌다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저쪽 힐러반 P 일로 오겠지 아 로더구까지 같이 오면 안되죠 그래 개.. 아! 쟤 개피인데? 앙! 흠.. 청각 맞고 죽었어 아아 너무 아파요 리퍼 왕의 영어 빠졌으니까 저거 죽었다 너 이제 네 어? 이게 그랩 찼는데? 그랩 찼는데? 헤드 맞으면 죽는다 아! 나한테 이래도 됩니까 매크리님 그 옆에 그렇게 하고 마는 적 중에 아! 나 한 대 맞으면 죽어 덧밟아라 덧밟아라 갓조님 뒤에 뒤에 리퍼 나 보이스 끄고 있지 지금 뽕뽕뽕뽕 어둠으로부터 안녕? 아니 우리 춤배는 왜 여기 있는걸?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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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% 라인망치 찼을 것 같은데 이거 오! 막았고! 오! 재수? 아이공 죽어요 아공 빠가동 터뜨려 버려 아 먹히면 이번 라운드 져요 안 돼 또 먹히네 아 석양 켰어 아 갈 수도 없네 응 아니 근데 말 한 날 본게 본섭에서 51점인데 여기서 다 해야 돼 본섭에서 51점인데 여기서 다 해야 돼 오예 오예 진치는 이렇게 남의 이름 관심이 말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암 맥크리 왜 이렇게 잘 쏴? 우리 정클에 그냥 죽어버렸던데? 미안한데 맥크리 너무 잘 쏴는데? 부서와 걸리고 데미지 낮으면 엄청 들어가는 거야?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맥크리 플러스 제니아타가 하니까 내가 쪽을 쓸 수가 없구만 총 하나 나왔다 진짜 평차 판정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? 맥크리 온다 안녕 평타 판정 진짜 너무 좋아졌어 정클에 그거 판정 버프되면서 같이 버프된 것 같은데? 같이 죽자 그냥 로봇 빠졌으면 잡아야지 이제 아 나이스 설계 로지텍 G30 있습니다 이거 기가 로지텍 G30 출현 로지텍 G30 로지텍 G30 또 걸리지요? 그럼 매트릭스 없지요? 아! 석양이면 나 맞는다! 힐러 없이요? 힐러 없이요? 왕! 궁을 저기서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저 갔으면 부셔지는 거라서 왕 날아오른가 봐 오 끌어치기도 나름 익숙해지는데 이거? 아 안되비다 너프는 아 송하나 P10 이었는데 아! 내껀덴 누구 들어왔다 쟤야타니 이게 바로 덧설계다 이놈아 아 이겼네 이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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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빨 배치빨인거지 운빨게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배치는 운이기 때문에 실력도 적용되긴 하지만 근데 계속 게임을 하면 결국엔 자기 티어로 간다는거 밟아요 밟아요 안밟아요 아 밀고 들어온다 아 맥크리가 계속 노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많다 나 혼자서 뭐하기 힘든데 아이고 아 라인한테 들어갔는데 이거 라인도 떨어졌다 라인도 떨어졌다 라인도 떨어졌다 리퍼 날린 꼬이자 을부지저라 아 덫 걸리고요 아 뭐야 왜 안 걸리냐 안녕 아 개꿀 여기로 한 명 온다 아닌데 2층인가 발소리 들리는데 가 Lots 할 수잇 Doing 아 으응 야 으흐 어이구 그랩 V 알고보니깐 여기에도 레인지 있는거 아니야? 으흐흐흐흐흐흐흫 veux 으흐흐흐흑 개 웃겨 아 이거 문쟁이 다간다 아 개 웃겨 사플? 이어폰 끼면 가능합니다. 시끄러울 때도 발소리는 꽤 커서 들려요. 기다리는 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. 즉, 가야 그냥 주는 거지. 저는 배치 50점대밖에 안 나와봤어. 나 51점 나왔나 배치? 방송 한 2시까지 할까? 아 재밌다. 아 이게 마우스 저감도가 익숙해지니까 엄청 재밌어 게임이. 고감도로 하다가 저감도로 하니까 엄청 게임이 재밌다. 아이 미친! 아 이거 핑 때문에 라인이 막 앞으로 순간이동해 조금씩. 다 털릴스? 예. 영상 설명이 다 나와있어요. 지금 감도랑 컴퓨터 사양이랑 모든 게 다 나와있어. 아 에너지 꽉 채워버렸다.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세요. 나한테 왜 이러세요. 아 참 깔끔하네. 이 패너를? 팔아. 메이아드라고? 위에 한명있다 아아 자신한테 맞는 마우스감도? 그냥 하다보면 맞춰줘요 자신한테 맞는 마우스감도는 솔직히 대충 하다보면 나와 근데 저는 지금 저한테 맞는 마우스감도에서 더 낮췄어요 지금 반토만을 냈어 연습하니까 지금 하루도 안썼는데 익숙해지는데 솔직히 익숙해지는거야 나는 에임 덕 걸려라 아! 맥크리님! 한대 더 맞으면 죽어요 그냥 여기 둘게 그냥 여기 둘게 그냥 여기 둘게 힐 꽂아졌어 갑자기 네르시 너 죽었다 이제 근데 오히려 이거 배치로 낮게 떨어지면 좋은 점이 내가 내가 내 힘으로 진짜 점수 올라가는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브리핑 없이도 그게 좋아 맞지 않아요? 배치 일부러 낮게 떨군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걸 보여드릴 수 있잖아 내 실력으로 지금 브리핑 하나도 안하고 게임 하죠 아예 게임 음성 꺼놓고 게임하고 있거든요 브리핑을 해도 그냥 저 혼자 들리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들리게 말하고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내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 내 지금 컨트롤러만 하면 어느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입 안쓰고 컨트롤러만 어느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배치빨로 올라간게 아니고 여기다 거기다 깜짝높 난 3점 제가 0시 lead 히히히히 감사합니다.